인천교통공사는 제6호 태풍 카눈에 접근에 따른 안전조치로 내일과 모레 월미바다열차 운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. 월미바다열차는 초속 20m 이상 강풍이나 폭우시 안전을 위해 운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. 열차는 12일부터 정상 운행될 예정이며 월미바다열차는 인천 월미도 외곽 6.1km 구간을 일주하는 도심형 관광 모노레일로 온라인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 열차는 12일까지 정상 운행될 예정이며